코로나19의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대구의 의료대응 체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. 대구시는 현재 1180개가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을 오는 18일까지 30% 정도 줄이고 소아전담특화병상 90개도 오는 15일까지만 운영하고 일반 병상으로 전환합니다. 생활치료센터로 쓰고 있는 대구은행연수원은 이달 말 계약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5월까지 계약된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도 계약 만료 전 운영 중단을 검토합니다.